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일곱 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1주년 생일 파티를 재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방탄소년단 아니에요 이거 이 용도야 서로가 네가 잡채를 해 그럼 내가 주꾸미 삼겹살을 할게 너 뭐하냐? 그냥 빼는 건 거 같은데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나요? 내가 아닌 다른 멤버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순간은? 저 한 80번 들었어요 지금 비 오는 날 우리 연습실에서 싸워가지고 뭐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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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소년단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? 서로 멤버들을 배려해주고 이야기나 고민 같은 걸 말하기가 나한테는 제일 쉽지 않아 후진 없구나 전진이구나 이 형은 꺼 Mr. Popular's